여름만 되면 땀이 너무 많이 흘려서 셔츠 옆구리가 흥건하게 젖어있는 분들 요즘 말로 뭐 겨땀파크 개장했다 이런다면서요 더우면 땀을 흘려서 열을 내보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죠 하지만 너무 많이 흘려서 지치고 또 너무 지쳐서 땀이 많이 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땀이 나가는 구멍을 잘 열고 닫는 본초로 탕차를 끓여 마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땀이 나도 너무 많이 난다 기진맥진하다 이럴 때 끓일 수 있는 탕차, 황기차를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제가 먼저 계량을 해놨는데 물 1리터에 황기 40g을 넣고 센 불로 한 15분 정도 끓이다가 끓으면 줄여가지고 약불로 한 10분, 20분 정도 적당하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기혈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기와 혈 기와 혈의 대표적인 약제가 있습니다 바로 당귀와 황기인데요 당귀는 대표적인 혈약, 보혈약입니다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 어지럽고 가슴 두근거리고 두통 생리불순 생통 같은 거 있을 때 보혈제가 바로 당귀고 황기는 대표적인 보기약입니다 기운이 없고 의욕이 상실되는 증상이 있을 때 쓰는 그런 약제인데 이 황기는 단너삼이라고 하는 콩과 식물의 뿌리를 황기라고 얘기를 하죠 황기는 동의보감에 성질이 따뜻하고 달고 무독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황기는 기진맥진 즉 기가 빠지고 맥이 다해서 사지가 맥없이 늘어지고 원기 없이 도무지 기운이 안 나오고 여름만 되면 너무 힘들어하는 증상, 의욕 없는 증상에 면역력을 돕게 하고 기운을 나게 하는 명약이 바로 황기입니다 현대 양리학적으로도 많은 연구에서 세포면역을 강화시키고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데 이 역할의 핵심을 담당하는 게 바로 아스트라갈로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황기에 굉장히 많이 한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스트라갈로사이드는 많은 임상에서 뇌세포 손상에도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임상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을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황기에는 조혈작용, 적혈구, 백혈구 조혈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들 중에 많이 피곤하기만 하면 구내염이 재발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약처방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약재가 바로 황기일 정도로 항바이러스 효과가 대단합니다 애들은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죠 그런데 이 황기를 썰은 거를 꿀에 약간 볶아서 밀자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황기는 약간 달달하고 맛있기 때문에 애들도 여름 타고 기운 없고 식욕 안 돋고 힘 많이 없을 때 많이 써주면 좋고 사실 황기는 최근에 식약처에서 아이들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약처로 인정을 받았죠 여름에 기운 없을 때 먹는 우리 삼계탕에 들어가는 게 뭐죠? 닭, 인삼, 황기죠 인삼하고 황기가 대표적인 보기약입니다 보기약의 대명사가 인삼 여기 있는데 인삼과 황기예요 그런데 인삼하고 황기의 역할이 굉장히 달라요 인삼은 한마디로 기운이나 열을 넣어주는 작용을 한다면 황기는 열이나 기운이 들어갔을 때 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방어하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삼은 한마디로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장작의 역할을 하는 게 인삼이고 황기는 장작 때면서 방문 확 다 열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방문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황기라는 거 약간 다르죠? 보기약인데도 진정한 약으로서의 어떤 황기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면 고르실 때 보통 마트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이런 식품용 황기는 사실 약으로서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기라는 약초는 굉장히 가파른 산에서 자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1년 이상 자라게 되면 습한 기운에 굉장히 약한 게 황기예요 그래서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1년산 황기냐 이건 6년산 황기인데 보시기만 해도 얘가 연필심 같으면 굉장히 두껍잖아요 6년산 황기, 3년산 이상의 황기가 약으로서의 약효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6년산 황기는 사실 인삼만큼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6년산 황기와 1년산 황기의 차이를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보는 황기보다는 훨씬 더 두껍죠 그리고 좋은 황기라고 하면 일단 색깔이 밝은 색깔 띄고 좋은 향과 심어봤을 때 단맛이 납니다 그런데 오래 묶인 황기는 무럽고 나무 막대기 같은 형태의 맛과 향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운 없고 식은 땀 많이 흘리는 분들 가만히 있어도 땀 줄줄 나는 분들에게 황기차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운이 너무 막 남아서 도는 분들은 사실 이거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제 거의 다 끓은 것 같거든요 황기차는 다 끓여도 색깔이 이렇게 진하지가 않아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기를 살짝 씹잖아요 그러면 약간 단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로 끓여 마셨어도 굉장히 맛이 은은하면서 단맛이 퍼져서 기분이 좋아지는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담백하면서 은은한 단맛이 나거든요 풀이나 약 냄새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약 못 드시는 분들도 황기차는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고 수시로 시원하게 드셔도 좋으니까 한번 즐겨 보세요